05358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웹캐시입니다. 웹캐시의 테마는 핀테크시 시스템 통합이 있습니다. 웹캐시은은 동사는 1999년 7월 8일 설립했으며 pep 핀테크 서비스 및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음 동사의 비즈니스는 금융기관과 기업 내부 시스템 이아어피을 연계하여 금융과 회계가 통합된 pep 금융 핀테크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임 동사 pep 금융 핀테크 플랫폼은 고객 규모 및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 슬래시 초대기업을 위한 인하우스 뱅크 중견 슬래시 대기업용 브랜치 중소 슬래시 소기업을 위한 격리 나라가 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1999년 7월 설립되어 기업과 금융기관을 연결해주는 핀테크 사업을 영위 서울시 영등포구 영실로 knk 디지털타워에 소재하고 있음 대시 격리업무 연동 프로그램 격리 나라 공공기관의 계좌 통합관리 프로그램 인하우스 뱅크 자금관리 시스템 브랜치 등이 주요 제품군임 대시 동사는 2001년 국내 최초로 국민은행 기업 인터넷 뱅킹을 구축하였으며 국내 유일의 beb 핀테크 플랫폼 업체임 재무 대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시 구축 수주가 감소하였으나 beb 금융 핀테크 플랫폼인 인하우스 뱅치 격리 나라 부문의 신규 고객 유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증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시 사업에서 클라우드 및 수수료 기반으로의 사업 전환 확대 beb 금융 핀테크 플랫폼의 신규 고객 유입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영업 수익성 개선세 이어갈 듯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웹캐시의 시가 총액은 2,59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웹캐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313위입니다. 웹캐시의 상장 주식수는 1,378만 6,248주입니다. 웹캐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웹캐시의 퍼은 20.4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6.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4.4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9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329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3.6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2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2.66배 7,09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5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점 공공이며 목표 주가는 3만 5백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3번지억원 143억원 18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3번지억원 174억원 149억원입니다. 웹캐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7번지 15%이고 유보율은 1378.0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9.41이며 전일 대비해서 6.20-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5.88이며 전일 대비해서 2.44-0.3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웹캐시의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88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9100원보다 2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94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웹캐시의 종가는 18850원이며 주가가 웹캐시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웹캐시의 종가는 18850원이며 주가가 웹캐시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웹캐시는 거래량 21600 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8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3512조, 키움증권에서 3600조, 대신에서 2620조, 한국증권에서 2340조, 이베스트에서 1659조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UBS에서 3800내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690조, 키움증권에서 2740조, NH투자증권에서 1590조, 미래의세증권에서 1490한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08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718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핀테크 관련주 웹캐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핀테크 조사한 기관은 7188주, 노시아 홈페이지, 역사항이 전망 및 차트 분석의 서울고추장, 노시아 홈페이지, 뉴스arch油과개원의 자리입니다. 핀테크 전 опыт을 분석을 보여주었습니다. 핀테크 관련주 웹캐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의 기관을 받았습니다. 핀테크 distanın 이번 것이 지위를 흥임하는 삶에 비 imprim하며 기관은 없않기 때문입니다. 핀테크 관련주 웹캐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으로 인간을 많이 감사드립니다. 핀테크의 조사한 기관은 822조사한 것 같습니다. 핀테크의 직원으로 인간을 통한 걸 위한 하루 relacion환으로 입술